오늘 중부와 경북 지방은 오후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지만, 남부 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한 지방에서 남아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와 경북 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서 지방의 최고 50mm, 그 밖의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동 중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낮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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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